안녕하세요. 진희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21학년도의 6평 글의 주제 묻는 거였죠. 이 지문 같은 경우에 정답률 80% 높게 나왔었고요. 우선 대입학 묻는 거였으니까 서두에서 소재 확인한 다음에 이 소재에 대해 필자의 주장이 뭔지까지 확인해 봐야겠죠. 갑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글자가 누워있는 거. 뭔가 좀 정해져 있는 어떤 고유 망사 같은 것 같은데 problem framing 해석 어떻게 했나요? 이거 답지 확인해 보시면 아마 문제의 구조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문제의 구조와는 amount to 하는군 이렇게 본 친구 거의 없을 거고요. 글자가 누워있으면 이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지문 전체가 알려줄 거니까 절대 쫄 거 없이 그냥 pf구나 하면서 뒤에 해석해 보면 돼. 알려줄 겁니다. 이러한 고유 망사가 있는데 problem framing 이런 것은 amount to amount 하면 총 개가 얼마 얼마 되는 거니까 총 다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거에 해당한다. 그냥 일종의 is라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뭐이다 봐도 되고요. pf라는 건 뭐인고하니 defining 정의하는 거야. 알려주고 있죠. 저거는 바로 정의해 주는 건데 뭘 정의해 주는 것? what problem 어떤 문제를 당신이 you are proposing 지금 제안하고 있는지 to solve 풀기에 있어서 즉 당신이 무슨 문제를 풀려고 제안하고 있는지 정의해 주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다? pf래. 문제를 정의하는 게 그냥 pf구나.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 이것이 즉 이것은 앞에 나온 그 pf라는 거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is a 중요한 활동이죠. because 왜? the frame. 그냥 frame 뜻은 틀이죠. 어떤 틀이나 구조 같은 건데 무슨 틀? 당신이 고른 틀. 그 틀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influence,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당신의 이해에 있어서. 뭐에 있어? 그 문제의 이해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영향을 준대. thereby. 따라서 결과적으로 conditioning. 바로 조건화 시키고 규정시키겠죠. 너의 접근 방식을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그러면 주제 끝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뒤에 예시가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아예 주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 아 내가 여기 대해서 예시까지 들어줄게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죠. 그럼 주제가 뭐야? pf는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pf가 뭐였어? 문제에 대한 이 problem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해. 근데 왜 정의 중요하죠? 이 정의에 따라서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주제인 겁니다. 주제 맞게 본 건지 아래 예시 확인해 볼게. 예시를 보니까 아주 유명한 학자 두 명 나와서 이 두 명이 실험을 했대. 근데 어떤 실험인지 보니까 in which 그 실험들 안에서 그들이 물어보았죠. 사람들에게 for ways 방법들인데 어떤 방법을 요청했는 거 하니? to reduce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야. 뭘 줄여?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연구가들이 알게 된 것은 탭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 응답자들의 제안이 어떻게 범죄를 줄일까에 대한 그 제안이 changed, 바뀌었죠? 그냥 바뀐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바뀌었대.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whether the, 그 비유인데 used, 사용된 비유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비유가 was as virus인지 아니면 beast인지 따라서 답변이 완전 달라지더래. 즉 우리 지금 사회에 있는 범죄인들을 virus로 봤어. 이런 경우에 이 virus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과 그리고 이 범죄인들을 beast, 무서운 beast니까 야수로 본 거죠. 이런 들짐승, 야수로 본 경우에 솔루션, 해결책이 두 개는 같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뒤쪽 가서 보니 여기 조금 문장구조 복잡하니까 내신 공부한 친구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presented 지금 동사 아닙니다. 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 있었겠죠.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pp 형태 꾸며주고 있는 거였고 제시 받은 거야. 제시 받은 사람들인데 with 그 비유를 근데 어떤 비유인지 꾸며주고 있네. comparing a to b. a를 b에 비유한 거죠. 바로 범죄를 virus에 비유한 이 비유를 받은 사람들. 근데 어떤 바이러스인지 또 꾸며주고 있네. invading, 침입하는. 그들의 공동체에 침입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비유한 메타포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주어였고 그 다음 emphasize 이제야 동사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강조했대. 바이러스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예방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뤄야 한다고. 무엇을? 그 문제에 있어서 뿔이 원인이니까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라는 얘기였고 search as 예를 들어서 eliminating 제거하는 거죠. 빈곤을 제거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개선시키자. 이런 식으로 예방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던 게 첫 번째 바이러스 비유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on the other end 반면에 이번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비스트로 본 경우에 어떻게 해결책 달라지는지 가볼게요. 반면에 사람들인데 또 좀 길어지겠죠? 프레이즈한테도 with 받았어. 이러한 야수에 대한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동사 focused on 집중했습니다. 뭐에 있어서? remediation 레머디가 원래 치료의 뜻이기 때문에 치료법 지금은 교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교정하자 라고 했대. 어떤 식으로? 야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방하는 게 아니고 등장하는 순간 잡아야겠죠. 그래서 땡땡디에 보니 increasing 증가시키는 거야. 경찰력과 그리고 이러한 무서운 맹수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을 더 많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달라지더라. 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define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바로 problem framing였죠. 글의 주제 확실하니까 내려와서 선지 바로 확인할게요. 선지 첫 번째 1번 가서 보니 importance 중요성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야? 근데 asking 물어보는 거죠. 올바른 질문을 묻는 거에 대한 중요성 올바르고 그른 거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 어떻게 묻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 누가 옳고 누가 그렸는지 시비 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2번 가서 보니까 어려움 이것도 이미 이상한데 뭐가 어려워? 메타포를 쓰는 게 어렵대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아예 아니죠. 2번 땡 3번 가서 보니 이유들 우선 이유들이 언급된 적이 없고요. 또 Y 뒤에 보니까 이러한 PF라 불렀던 아까 그 문제의 구조화가 Prevents 예방해 막아버려 해결책이 뭐하는 것으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이유들 아예 아니죠. 땡이고요. 4번 가서 보니 유용하대. 근데 뭐가? 예방하는 조치를 쓰는 게 유용하죠. 인 줄임에 있어서 공동체 범죄 아예 아니네. 땡 유용성 안 나왔고 마지막 5번 가서 보니까 이펙트 효과 결과인데 글의 소재 PF 문제의 구조화가 가져오는 그 효과 근데 뭐에 있어서 접근 방식과 그리고 또 문제를 푸는 건데 Solving Problems 우리가 장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Problem Framing이 가져오는 효과가 정확히 답이었죠. 그래서 5번이구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문장에 있는 거 동사 어디 있는지 묻기 좋기 때문에 여기 Emphasize 첫 번째 문장에 1번 동사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Focused 2번 동사 있던 거 꼭 확인하세요. 그럼 이 질문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굴라 수고하셨습니다.